동반된 그런 모습으로 늘 맞이해 주면 고맙게요. 저도 항상 조합원들 뵐 때마다 웃으면서 실제 미친 눈매로 박수 치밀어 진행하겠습니다. 예, 무지큐! 제가 노래 불러도 됩니까? 박수가 약하잖아요. 잘 나오시면 사회자가 나한테 두 장을 삼촌과 십만 원씩 끌었습니다.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랑인지 세월이 또는 없니 이제 알지 않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비벼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이제 알 것 같아요 만난 너의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너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알지 못달아 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무슨 소리 나요? 왜 무슨 소리 나요? 좋으니까 제가 인삼, 산삼을 되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확삭 능력이 뛰어나신 분은 아주 많이 되시고 고단한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목소리 해외 희 seals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웃음이나요 왜 이리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박수를 쳤시니까 이 주차장에서 열기를 넘치는데요 제가 좀 분위기는 좀 조졌는지 몰라도 요즘 그 트로트 인기잖아요 임영웅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 보니 저 다 임영웅을 좀 좋아하는데 임영웅이가 지 노래는 아니다 이기요 선호대 노래죠 지가 훔치 불러가지고 힛을 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근데 임영웅이를 제가 섭외를 할라할라 하다가 음악 이걸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치아 빌고 여기 문소린씨하고 또 우리 정연씨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를 하실거에요 임영웅을 지금 돈으로 해산하는데 제가 영탁이가 한번 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박수 소리가 좀 낙하니까 데려가겠습니다 임영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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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임영웅 임영웅 완전 질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10번 찐찐찐찐 질이야 완전 질이야 기라기의 스파벅 한 명 당시 각자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은 해보는 그 가장 더 아깝지 않은 왜 이제 저 풀린 사랑 울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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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리네 쏠리네 심락을 훔쳐간 사람 찐찐찐찐찐 질이야 완전 질이야 짐작아 나빠 나빠지고 찐찐찐찐찐 완전 질이야 디마게 디마게 사랑 나빠 concealed 할수 너 또 말 지난밤 만한 세상에 믿을 사랑 바로 아킹군 한밤 아주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아가씨 돌리며 돌리며 자꾸 돌리며 손을 잃게 손을 잃게 자꾸 손을 잃게 심장을 훔쳐간 사람 짐 짐 짐 짐 짐 짐 짐이야 어쩐 짐이야 심장은 알파라 너 지금 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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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가깝습니다. 내년에 계약할때 참고매. 그래도 영타기는 안돼도 그 뭐래요. 아 형네 내방. 만복이 4개 내방. 자 우리 추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있잖아요. 4도 문이 4개 있는 상승 냉장고인데 220만원 상당에 문 4짝짜리 냉장고. 뭔 말인지 알아요. 2개 이게 아니고 1개 2개 시계 2개 안방, 건너방, 옆방, 사랑방 이렇게 냉장고에 문이 4짝 달린 냉장고래요. 이거를 우리 노래하다가 숨차고 키가 높아서 절대 못할 것 같은 노래를 완성하신 우리 조합장님께서 추첨해 올리겠습니다. 이게 비리가 있었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마... 이거 보셔야 돼요. 보게 또 해서 나올 수도 있을게. 잘 들고 있어요. 흔들고 아무것도 없고 이 짝편에도 없고 저 짝편에도 없고 저 짝편에도 없고 봐도 안되고 봐도 안되고 규칙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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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조합장님 멋진 목소리로 혹시 그... 권순미 아니에요? 홍교 고민할게요. 권순미 아닌가 모르겠네. 이씨인데요. 여자분 걷기도 하고 남자분 걷기도 하고 남자분 걷기도 하고 어우 난 그 시체가 이... 이필향 아 다 알았어요. 이게 필기체인지 인쇄체인지 잘 모르는데 그렇지요. 이필향 이필향 전화번호 010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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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것만 해야지 이렇게 연애 걸면 어떡할라고 그렇게 7263 맹 안계시지요? 맹 안계시지요? 맹 안계시지요? 예? 계시요? 저 저 저 뒤에... 다시한번 불러겠습니다. 7263 이필향님 삼성포도 냉장고 한 대 당첨 됐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저 조합장님 저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뵀습니다. 이렇게... 선낭 틀렸을 뿐인데 뭘 그렇게... 이렇게... 여러분의 기대에 으그지 않는... 으긋나지 않는 마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될 수 있으면 우리 마트를 이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돌아온 수익은 여러분한테 다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.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내년에 여러분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진행의 이할용이었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안녕...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. 양쪽 발전 시기 그리고 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! 내가 밀리고 지는 성만이 흘리네 정신 따라 찾은 좋은 밤 정신이 19살 손생 지나 순종을 받은 사랑을 흘리고 종가선생님 저의 난 하필의 마술 마술 이름만 대단히 고맙습니다. 공격 세제 노래교실 매주 목요일 2시 30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약한 노래교실 찾아두이셔 알고 1년이 무릎도 종여가는 날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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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